혈액투석 환자의 난치성 소양증 치료제인 에미치가 물없이 복용할 수 있는 흥제로 출시됩니다. 혈액투석 환자의 난치성 가려움증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로 지난 2016년 연질캡슐에 형태로 SK케미칼이 일본 도레이로부터 도입한 국내 유일의 난치성 소양증 치료제입니다. 국내 혈액투석 환자는 점차 늘어나는 상황으로 혈액투석 환자의 35% 이상이 소양증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중 난치성 소양증 환자들은 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. 이번에 출시되는 레미치 구강궁 해정은 물 없이도 입속의 침으로 빠르게 용해되기 때문에 알약을 삼키기 힘든 고령자나 수분 섭취의 제한을 받는 환자에게 유용합니다. 신장기능이 떨어진 혈액투석 환자는 체내에 쌓인 대부분의 수분을 혈액투석을 통해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물 섭취가 제한적이라 음수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혈액투석 환자들의 복약 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. 신장기능 며rän 감사합니다.